오늘은 10편 62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격 성향으로부터 치유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30세 정도 되는 그 여성이 길을 가다가 막 운동을 하고 나오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다짜고짜 그냥 하이힐을 신은 채로 그냥 무릎을 까고 복부를 까고 그냥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에 그대로 나온 걸 봤는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냥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또 여성들 둘이 또 그걸 말리는 겁니다. 말렸더니 또 그 여성의 뺨을 후려치고 말이야. 뭐 발로 차고. 뭐 나중에는 이제 경찰차가 세대라고 와서 했더니 또 경찰을 또 후려치는 거예요. 참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나중에 참 특수폭행 혐의로 그렇게 실형을 아마 살았다고 하는데 너무나 그 참 하는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이 다 구찬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보는 눈이 자기를 멸시하는 눈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참 끔찍한 사건들이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인터넷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나가는 기사를 그냥 등에다가 그냥 칼을 꽂아서 참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일도 있고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참 두려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왜 이러한 분노범죄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분노범죄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불만족 욕구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약 25% 다섯 개의 범죄 중에 5분의 1이 그런 거라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욕구 뭐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또 자기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 또한 자기가 존중받아야 되는 이러한 욕구가 있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 이것이 자꾸 그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방아쇄적인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거 밖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분노범죄 욕구 불만에 의해서 갑자기 터지는 이러한 범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적인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사실 그건 우리의 입속의 어떠한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또 물고기도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이러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씨맺는 곡식을 과실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으란 말은 없습니다. 고기는 먹지 못해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먹으란 말은 언제 나오느냐 그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생명을 멸전하고 방주에 있는 그 생물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 참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모든 짐승이 너희의 모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경의 기록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의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120살로 줄었어요. 그 전에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죠.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아도 400년 500년 살고 아담도 400, 500년 사는 걸로 알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우리의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보통 300년 이상에서 300년 이상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이 홍수로 말미암아 궁창에 있는 모든 그 물층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인간의 죄악과 이러한 그 음란과 모든 그 죄악이 관용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층이 내려오기 전에는 온 지구가 다 마치 아열대처럼 온우했다. 남극과 북극이 없었어요. 그 성경학자들이 그거 다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방사선 양이 극히 한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오전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수명을 그 짧게 하는 그러한 광선 이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장수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서 나타난 재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자연 파괴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뭐 짐승을 잡아서 또 짐승을 먹여서 사육하고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러한 또 이 자동차 이러한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서 결국은 인간의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도 같이 해를 입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욕구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해는 이로 내가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너도 나에게 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어떤 다른 아주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셉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흡사하게 닮은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애매하게 형들로부터 참 질투를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다. 형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좀 이해가 되는 게 요셉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 아니에요? 라헬. 라헬이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14년인가를 삼촌에게 속아서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낳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동생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라헬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요셉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또 사랑했던 그 아내를 닮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자식들보다도 유난히 요셉을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형의 질투를 받아서 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 어린 나이에 17세 18세 되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대바레 라고 하는 그 경호원 바로의 그 경호실에 근무하는 보디바레 그 집에 그냥 집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자로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디바레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성적인 욕망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는 데서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겠느냐 당신의 남편 보디발 그분이 당신 외에는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더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게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에요. 성폭행범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성폭행범 그렇게 해서 애국게 또 감옥살이를 하죠. 또 감옥살을 하다가 얼마나 요셉이 또 신령해서 그중에 있는 술관원 뭐 술장관 또 떡장관 이런 그런 장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장관이 꿈을 꾼 것을 또 잘 해석을 해줘서 그 꿈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술장관이 나가면 내가 이제 너 꿈대로 됐으니까 내가 나가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서평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가 보기에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린 것 같아. 구창고 하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참담한 그래서 애국에서 13년이란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요셉을 들게 해서 나중에는 총리 대신까지 되어서 모든 나라의 곡관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기근이 왔고 또 기근 가운데 그 야곱과 그 연한 형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국으로 내려왔을 때 그 형들을 다 보살 보살 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게 다 먹을 것을 주고 또 아버지도 모시게 하고 또 베냐민 자기의 같은 어머니를 가진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어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끔 했을 때 통곡을 하고 울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요셉이란 것을 형들에게 드러냈을 때 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분노와 모든 억울함을 다 하나님의 뭐로 올렸어요? 섬리로 돌렸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한 것도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다 하나님께 돌림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모시고 형들도 모시고 동생과 함께 그 애국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우서 1장 19절에 우리 곧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은 노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저 예스 아멘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죽기까지 말 한마디 아니하고 순종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악간에 다 맡겨버려요. 불평과 원망이 없는 분이에요. 이와 같은 분이 또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영성가인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별명이 뭐예요? 그분의 묘비에 예와 아멘의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그분은 일생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그분은 심리학 박사입니다. 다름 스타트에 참 기독교 마리아 자매해라는 그런 수도원을 계신교 수도원을 지어놓고 일생동안을 거기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중보기도 하는 것 중보기도 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독일에 대한 자기 조국인 독일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600만 명을 독일인들이 죽였잖아요. 히틀러 거기에 대한 그 자책감 그래서 나치의 항거에서 이리저리 피신해 다녔지만 우리나라 독일이 그 범죄한 것 그 사람들 죽인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아니겠네요. 우리는 너무나 큰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동안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또 따르는 자매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 나름시타 때 가면 마리아 자매라는 그런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면 그냥 회개의 감동이 물결진다. 그분의 삶 제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쓴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리학 박사이면서도 참으로 영성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일생동안을 그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가지 원안인과 아픔과 슬픔과 적개심과 분노와 인간관계 속에서 섭섭함 배신감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밖으로 표출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끔찍한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그 살인적인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살인자의 후회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살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끔찍하게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너무 깔끔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내면에 자기의 굉장히 더러운 속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보상현상으로 그렇게 나온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머의 달인들도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러한 죄성에 대한 것을 일종의 유머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무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그 마음은 부패되어 있는 것.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또한 적개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밖으로 분출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거라 이게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이 욕구 불만의 문제들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구를 충족시키면 된다. 이게 충족. 성적인 욕구 이렇게 하면 그걸 충족시키도 있도록 성적인 개방을 놓자. 뭐 이런 식의 또 어린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자꾸 때리거나 구속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욕구를 좀 풀어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훈육과 권위적인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 흐르고 있는 세상적인 흐름이 뭐냐.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바로 세속화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에요. 그것은 단 한마디로 모든 생각의 구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전통을 해체시키고 권위를 해체시키고 또 모든 사고의 구성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있는데 그것도 해체시키잖아요. 이 페미늄이라고 나온 그것이 바로 여성을 옹호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퍼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남자 위주의 이러한 세상인가 이거 해체시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떠한 교조주의적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성경을 보는 이건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면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왜 그러한 개명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러한 끔찍한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탈권위주의 탈전통주의 탈 어떠한 교조주의 이러한 것에서 1960년도 전후에 생겨난 지금 흐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오마시즈미니 좌파 중에서도 이러한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들 신신학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권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 길로 가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선두주자지요 모든 자유주의 신학과 신신학의 출발이 독일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 왜 그래요 독일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독일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성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려고 해도 독일이라는 나라에는 이렇게 카바가 딱 씌워져 있어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역사를 해도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들어가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욕구 불만 해소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하다가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뺏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가 뺏긴 욕구를 또다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러한 적자 생존의 악순환 속에서 그야말로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절대주의적인 진리가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 진리라는 건 나의 주관점인 진리지 무슨 진리가 절대적이냐 예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 전해진 예수님 이걸 갈라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 시바이처 박사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기술아이고요 성경의 권위를 회파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성춘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을 여러분 성춘향과 이도령과의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달리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변사토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악당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민초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딪히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충이란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격적 성향의 치유 이것은 인간의 욕구를 우리가 여러가지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이드적인 이러한 사고 속에서 내 욕구를 분출하는 그러한 세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첫째는 뭐냐 나를 공격한 자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이거 보편적이 많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한 대 때렸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내가 너에게 두 대를 때릴 거야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는 것이 말로도 공격하고 또한 행동으로도 공격하고 또 모함으로도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괴롭힘을 주므로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 결국은 전쟁의 불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나를 공격한 자를 직접으로는 공격하지 못해 그러나 그것을 제3자에게 행하는 이게 얼마나 비겁한가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한 어떤 굴욕이라는 이런 것을 집에 와서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또 애꿎게 강아지 그냥 발로 차버린다든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냥 던져버리고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분풀이에요 욕구 불만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다른 제3자의 생명을 해야 하는 길로 간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죠 근데 세 번째 것은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한 것을 사람에게 나에게 공격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에게 공격을 하는 스스로 공격하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마 남에게 어떤 욕을 하거나 해코지 하거나 이런 분풀 이런 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악하는 겁니다 자악해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타나느냐 갑자기 설사가 나고 변비가 생기고 또 자가하면 갑상선 질환들 류마티스 질환들 홍방성 낭창 이러한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상실하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차라리 남에게 정가시키고 화풀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병이 안들지만 다른 사람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얼마나 그런 사람 우리나라 민족이 사실은 이러한 화병의 민족 아니에요 화병 그래서 국제질병 분류의 화 HWA 평 PYONG 이러한 F질환 F질환의 병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코리안에게 나타난 희한한 증상 가슴이 아리고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것으로 묘사를 실제로 병명이 나와 있어요 한국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표현을 억압된 사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과거에는 이혼이 없었잖아요 거의 그냥 사는 거에요 참고 그러니까 화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은 그런 병원 안 걸려도 그냥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풀이를 한다면 욕망을 분출한다면 내 자신은 살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웃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도 결국은 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저는 일반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를 하고 있는 내과의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면 깊숙이에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우리 한국 40대 남성들의 급사율이 세계 남부원 아닙니까 이혼률 세계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가 이러한 욕구 불만이 너무나 많은 사회 왜냐하면 급속도로 경제적인 발달이 있는데 정신적인 그러한 성숙도라든지 정신적인 피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범죄율 또 분노범죄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의 그 자살률이 5배가 늘었어요 5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왜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까 왜 그렇게 참 자기 자신을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마귀의 역사에 너무 우리가 휘둘려 있구나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겁니다 마귀는 욕구를 이용하는 욕구를 통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 명품 사기 위해서 막 장사진을 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명품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 그 명품 쓰면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것 같아 나도 또 자기 만족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꾀임에 빠지는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미혹이에요 꾀임이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신체적인 고통이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꿰는 거예요 코를 꿰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예 생활이 되는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그리고 나서는 중독 현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거짓말 중독 이 중독 현상들이 그냥 중독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해야 나올 수가 이게 마귀의 꿰미 결국은 그 사람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가뜨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궁극적인 이러한 욕구 불만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번째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방법이라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10편 6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답이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 남에게 공격하고 제3자를 공격하고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너희는 여우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첫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의 그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을 4명이나 바꿨어 근데 사실 남편도 아니야 이 남자하고 같이 살다가 저 남자에 살고 또 이 남자에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자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살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이 영혼의 가람 이 육체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마틴 루토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의 서재에는 이익빈 베가 베틀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지입니다 포 겉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영생술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참생명술을 얻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토쳐내버려요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뭐하라 맡겨버리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버리라는 그 말은 던져버리라는 얘기에요 캐스트 캐스트란 말은 마치 피처가 말이에요 보수에게 볼을 던지듯이 그냥 확 던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만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 모든 걱정거리를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 내어노란 얘기에요 너희는 요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저시로다 10편 62편 7절 8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한 후에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뭐해요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나의 안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치료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사람에게 도쳐내지 말고 삼자에게 도쳐내지 말고 애꿎은 강아지에게 도쳐내지 말고 하나님께 도쳐내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말씀해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세요 답답합니까 한번 기도로 쏟아내세요 섭섭한 거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렇다고 무슨 고발하는 그런 얘기 마귀가 고발하듯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토쳐내는 것이에요 저주의 기도죠 그럼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나면은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게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워져야 돼요 독을 먹은 사람 병원에 와서 위세척을 받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오물들을 다 비워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마음속에 응어린 게 많은 사람들이야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 정문화 우리는 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상처가 많아 우리들은 그리고 마음이 참 이렇게 막 감정이 좀 이렇게 풍부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그래서 한번 신바람이 나면 막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안 될 것이 없는 나라인데 한 번 또 꺾어지면 그냥 낙심하고 좌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서로 싸움이 많고 서로 갈라지고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많은 민족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의 보금화의 길이에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전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독교 역사상 볼 수 없는 영적 부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유대인이 이제는 회개할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이 보금화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보금을 내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은 바로 부메랑 치유 효과라는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셨습니까 부메랑 이게 던지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맞아버리면 나만 손해야 근데 맞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시키라 이거야 통과시키라 그러면 대항하지 말라 이거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이거야 악을 선으로 대하라 이거야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갚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0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슬픔과 원안과 또한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거야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위하여서 저분 그냥 망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을 주세요 내게 이러한 상처를 줬으면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전해버릴 때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극률과 자비의 마음 잔잔하고 평안한 그야말로 시오페 헬라원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모든 이름 앞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납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터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평과 저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찾으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격적인 성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화와 분노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터쳐내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오셨다 이거야 우리의 마음은 종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내 영혼아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왜냐 내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에게 우리는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오 우리의 어미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해를 메고 가신다면 우리는 평안히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천성의 길이오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오 그 길은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